자 그래서 태빈이고요. 역시 정말 엄청나게 예쁘네. 자 일단 쓰기 시험 쳐다보니까 잠깐만 보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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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편이 열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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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 잘했어. 자 7, 8, 9 중에 딱 한 군데 틀린 게 많아. 아니 7, 8, 9. 좀 이따가 찾아서 고쳐주시고요.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복잡해. 자 그러면은 어디갔어? 그러면은. 거기 있다. 자 동문장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 가도록 합시다. 네. Who am I? Who are you? 그 다음에 힌트 주기 시작합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Lots of stories about me. 아? 네. What is this? stories about me? stories about me.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들. 나에 대한 이야기들. 선생님이 왜 자꾸 시키는지 알죠? 선생님이 왜 자꾸 시키는지 알죠? 왜 그래서 무슨 시라고 했더라?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전치사 제빗이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무슨 시오고.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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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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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이야기들이 있다고 얘기해. 내가 있다고 얘기해. 내가 어떻게 주오. 그리고 내가 뭐.. 아니요? 네. 네. 이름 씨 온다고요? 그렇군요. 전치사 뒤에는 이름 씨가 오고. 네. 이 덩어리가 하는 일이 어떤 시나 어찌 씨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얘가.. 어떤 시 어찌 씨라 했습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의미의 도구를 만듭니다. 어바암니. 나에 대하여 또는 나에 대한.. 네? 나에 대한 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어떤 시 역할을 하겠네. 나에 대한.. 헛소문들. 어떤 헛소문들? 나에 대한 헛소문들. 나에 대한 사실들. 나에 대한 사실들. 어떤 사실들? 나에 대한 사실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네. 압제비 씨. 좀 다시 설명해봐. 내가 무슨 시인데? 압제비 씨. 압제비 씨인데. 압제비 씨 뒤에는 뭐가 오고? 이름 씨가 오고.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데. 걔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시나 무슨 시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씨가 아니고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죠. 수강이 오거든. 수강이 오고. 그래서 price가 뭐야? 네? price 뭐야? 가격이요. 네. 그러면 시험지 가져가서 집니다. 가지를 거예요? 아니? 단어는 어떻게 해. 지게는. 아아. 자 라츠 오브 뭐로 바꿨을 수 있죠? 얼라도브 얼라도브 똥? 매니 왜 매니입니까? 얼라도브는 매니가 될 때도 있고 머치가 될 때도 있는데 머치는 혹시 안되나요 지금은? 머치는 돈 새기는 머치 북 북스 머니 중에서 몇 가지가 가능합니까? 머치 머치 북 머치 북스 머치 머니 중에서 가능합니까? 머치 뒤에는 이름 설명해줘 봐 머치 뒤에는 이름씨가 못하고 머니 머니 머치 뒤에 이름씨가 못하고 머치는 갑자기 땡큐 베디 머치밖에 못하고 머니는 양이 많고 머치는 질이 많아요 머치 뒤에 머니만 된다 했어 머니는 이름씨인데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고 셀 수 없단 말은 개수를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말할 수 없단 말이야 왜 물어봐 그래 그래서 양이라고 개가 아니 깜짝이야 개가 양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매니 북스 머니 세 가지 중에서 가능한 건 뭐야 몇 개야 매니 북스 매니 머니 중에서 매니 머니 매니 머니 매니 머니 아니 매니 북스 정리해서 얘기해 봐 매니는 셀 수 있는 게 뒤에 오고요 이벤트도 셀 수 있는 게 뒤에 와야 돼 그러면 매니 북도 되는 거야? 아니 매니 북도 되고 매니 북스도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매니 북스밖에 안 된다는 걸 정리해서 얘기해 봐 매니 뒤에는 뭐 어째야 되는데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니 북 되겠네 아니요 매니 북하고 매니 북스는 무슨 차이인데 매니 북 아니 북하고 북스는 무슨 차이인데 북은 하나고 북스는 두 개잖아요 두 개 이상이겠지 네 그래서 매니에 대한 얘기 이제 정리 좀 해줘 봐 매니 내 뒤에 두 개 이상인 이름 씨가 와야 하는 두 개 이상 와는 것들 셀 수 있는 것이 여러 형태로 와야 된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 don't want to bet to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올라돈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라츠 오브 이러면 혼난다 올라돈은 어차피 라츠 오브랑 그냥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올라돈은 라츠 오브 지금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또 뒤에 셀 수 있는 북스 같은 녀석이 왔네 한번 잃어봤자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못 보다 파기는 앞에서 다 빡세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가겠습니다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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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뭐라고요? 비동사 오케이 쪼 쪼 쪼 during the day I sleep I sleep I sleep I sleep I like it 오케이 오케이 어? 슬립하고 슬리피하고 비교 좀 해줘 슬립은 자다고 슬리피는 졸리네요 왜 자다란 뜻 말이에요? 자다 자다란 뜻밖 자다란 뜻밖 잔다 자다란 뜻밖 잔다란 뜻밖 그게 그거고 무슨 얘기야 잠이란 뜻도 있지 않나요? 아 있어요 자다란 뜻일 때는 쥐를 물어보면 뻔하지 그치 네 슬쥬야 자다란 뜻일 때 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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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일 때 무엇이 부족하다 잠이 부족하다 라고 말할 때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이름 지죠 오케이 계속해서 깍스 이스플 깍스 이스플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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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근데 채빈이 만나본 적 있지 않나? 깍 의고가 더디 이거 무슨 뜻이야? 더러워 무슨 씨야? 어떤 어떤 씨죠? 채빈이 혹시 이런것도 본 적 있을까요 레인의 뜻은 비 또는 비 내리다. 레이니의 뜻은 비오는 무슨 씨야? 어떻습니까? 무엇 흙 어떤 흙 묻은 더러울 됐습니까? 선생님이 뭐 때문에 이런 거 보여주는지 채빌이가 얘기 좀 해줘 볼까요? 무슨 씨에 무슨 씨를 붙이면? 무슨 씨에 뭐를 붙이면? 이런 씨에 Y를 붙이면? 뭐가 무슨 씨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씨에 가진가? 구름이 뭐였으라? 구름 구름 구름이야? 클라우디 클라우디 그래서 구름 끼니 뭐지? 클라우디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여기서까지 질문 중에 뭐였더라? 파이팅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JVC 그렇죠 JVC 위에는 뭐가 온다고요? JVC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덩어리를 만든다 했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하는 일 중간에는 무슨 씨나 무슨 씨의 역할을 한다? 지금은 어떤 씨의 역할을 하는지? 지금은 어떤 씨의 역할을 하는지? 지금은 어떤 씨의 역할을 하는지? 오케이 다음 고등에서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다음 고등에서 People's snacks People's Sex Look very delicious You look very delicious You look very delicious 오케이 틀린 건 딱 하나 있으니까 근데 그 틀린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니까 꼭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stole 그 뒤 prov칭